이승국 씨가 사실 제작 발표의 업계에서 리틀 유재석이라고 부문이 다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진행하셨었나요? 최근에 좀 큰 데서 찾아주신 게 몇 개 있어서 살인자 오난감, 원더랜드 영화 피라미드 게임이라고도 있어요. 파묘도 GV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에스파 라이즈 신곡 나올 때 쇼케이스 진행. 최근에 조금 애 찾아주셨고 그러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작 발표 때도 배우분들이 엄청나게 극찬을 해주신다면서요. 살인자 오난감의 최우식 배우님이 나오세요. 마지막 기자님 질문 받는 시간 중에 본인이 대답하기 민망한 칭찬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답을 고민고민하면서 돌려 돌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답변을 끝내시고 아마 이런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데 최우식 배우님이 먼저 그 멘트 정리해 주신 거 너무 고맙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도움이 됐나 보다. 하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OTT 이런 데니까 밥을 비싼 거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밥이나 한번 얻어먹자. 저랑 매니저씨가 같이 밥 먹는데 가신 줄 알았던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슥 걸어와서 저 옆 테이블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다 끝난 마당에 괜히 인사하기도 모여서 밥 먹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야 근데 이승복 씨는 있잖아. 아 있는데! 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면서 제가 이러니까 저를 못 본 상태로 앉으신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익승우랑 다른데 뭔가 괜찮다. 정리를 되게 잘해준다. 제 칭찬을 막 갑자기 하시는데. 진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 드라마 감독님이 원래 두웨인 조슨 인터뷰도 했었고 제 얘기를 하시니까 배우분들 중에 그 영상을 보신 분도 있었던 거예요. 나 그 영상 봤다. 아 그래서 그 분이었어요? 갑자기 제 칭찬을 너무 하시길래 듣고 있다가 매니저씨가한테 갈까? 그냥 조용히 이러고 그러다. 너무 민망해 하실 거 같아가지고 손으로 나갔어야지 거기서 접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말씀 그때 배우님이 해주셔서 배우들 세계에서 이승욱 씨 인지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활동을 조금 해보니까 배우분들 사이에서 제 인지도가 엄청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의외의 순간에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저를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적이 있어요. 부산 국제영화제 시즌에 어떤 행사를 제가 한번 진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 진행 참석자들 중에 배우 이병헌 씨가 계셨던 거예요. 행사 다 끝나고 다른 배우분들 가서 인사하고 그러시길래 이럴 때 한번 인사나 해볼까? 내가 진행했으니까 날 보셨을 거 아냐? 그분 갔을 때 대뜸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진행한 이승국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말 끝나기도 전에 이병헌 씨가 저한테 어? 우리 집 K2 가요? 갑자기 이렇게 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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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처요! 당신과! 난 우리 집만 그런지 알아. 우리 집도 그래! 그 집도 그래! 병원 집도 그래! 그렇게 많이 보자. 난 우리 집에 왜 이승국만 나오나 했어. 형은 채널도 잘 안 들이시잖아요. 그럼! 이승국 보고 뉴스 한번 보고 이승국 보고 지니 TV에 가서 뼈를 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배우분들은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다른 시청자분들은 1초만 지나갈 거를 유심히 보시나봐요. 얼마 전에도 스타워즈 드라마 새로 나온 것 때문에 이정재 배우님을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먼저 저벅저벅 그러시면서 인사를 해주셔서 되게 나이스하시다. 안녕하세요 이승국이라고 합니다. 알아요. 가입자시구나. 가입자. 전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저를 안다 그러면 혹시 지니 TV? 그러면 우리 집도 가입돼 있는 거야? 형수가 가입했을 거야. 다달이 얼마 나가야 선배님. 그래? 형수가 가입했을 거야. 묶어놨어요. 묶어놨이야. 그래서 이정재 배우는 특별히 샷아웃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저랑 콘텐츠 하면서 실제로 나 너의 팬이었다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공식 제보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진짜 이렇게 시작 안 하려고 했는데 자랑 진짜 한 번 할게요. 의외로 되게 뜬금없이 알아주신다. 근데 이거를 많이 봐서 익숙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게 이제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어제 내가 경림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경림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승국이가 영화 쪽에서 완전히 날아다닌다고. 와 인상이다. 박경림 님은 진짜. 박경림 씨가 본인도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진짜 출렀어요. 그리고 영화가 개봉되고 그러면 양쪽에서 뜨는데 이승국이 뜨고 본인이 이렇게 가고 양쪽에서 뜬다는 거야. 저는 아직 비비지는 못하고 그러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